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2NE1 멤버 산다라박이 컴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산다라박의 소속사 어미스 컴퍼니는 산다라박이 오는 7월 새 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산다라박의 2NE1 활동 이후 약 6년 만에 스페셜 솔로 앨범 발매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그녀 역시 컴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09년 걸그룹 2NE1으로 데뷔한 산다라박은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등에서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다라박이 본업인 가수로 컴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